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인생을 바꾸는 생각 정리 스킬, 생각이 이렇게 복잡한데 인상이 잘 풀릴 수 있을까? 돈과 운을 부르는 사식까지 신박한 생각 정리의 비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복주한 지음,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저자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모두 100세를 넘겼고 해외로도 번역 출간되었다. KBS, MBC, SBS 등 다수의 방송과 라디오에 출연하고 있다. 최근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 심사임당, 김미경TV 등 유튜브 채널의 초청을 받아 출연했으며, 그의 출연 영상들은 총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다. 처음부터 그의 삶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빚, 압류 등 불행과 고통이 그의 삶을 덮치며,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작가와 강사가 되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위기에 놓였다. 설상 가상 지병을 앓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며 가난과 외로움을 동시에 겪었지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강사가 되겠다는 희망은 그의 내면에 단단한 심지를 세웠다. 10년 넘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생각 정리와 자기 개발을 주제로 연구해 매진했다. 그 과정에서 3천 권이 넘는 독서와 책 지피를 병행하며 콘텐츠의 전문성과 오리지널리티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내 최고의 디지털 마인드맵을 만든 이스트소프트로부터 알마인드 공인강사 국내 1호로 위촉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국내에서 공인강사로 위촉받은 사람은 그가 유일하다. 현재 생각 정리, 말하기, 글쓰기, 기획력, 문제 해결을 주제로 외교부, 교육부, 삼성, LG, 현대, 포스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연 250회 이상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클래스 101, MKYU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협업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해당 콘텐츠들이 많은 이들의 호응 속에 인기 강의로 등극했다. 그 외 오랜 소망대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그의 목표는 1인 크리에이터를 넘어 더 많은 사람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 학습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생각정리 클래스를 만들었다. 또한 사람들이 삶을 긍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생각정리 스킬 네이버 공식 카페를 통해 생각정리 방법을 공유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목차 살펴볼게요. 프로로그,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제1장, 인생을 바꾸는 생각 정리 스킬 제2장, 당신의 생각을 컨설팅해 드립니다. 제3장, 당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해 드립니다. 제4장, 당신의 시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제5장, 당신의 목표를 정리해 드립니다. 제6장, 당신의 문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에필로그,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생정해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프로로그 읽어 보겠습니다. 프로로그,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쓸데없는 생각들을 비워내고 싶어요. 나만의 사업을 준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시간 관리를 잘해서 하루 24시간을 알차게 쓰고 싶어요. 올해는 꼭 목표를 끝까지 이뤄내고 싶어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힘들었던 과거는 잊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다. 그들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생각 정리를 잘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세드 햄스테더 박서는 사람이 하루에 5만에서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생각의 95%가 어지한 생각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반복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일이 시작할 때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가? 보통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실패했다는데 나도 실패하면 어쩌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등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를 것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인간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 현재의 안정을 지키는 데 신경을 많이 쓴다. 너무나 소중한 나 자신을 실패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렇게 현재의 나를 지키고자 만들어진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오히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뒤엉킨 생각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집안도 정리를 해야 공간을 제대로 쓸 수 있듯 머릿속 생각도 정리를 해야 어떤 일이든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말, 글, 행동은 모두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두서 없이 생각하면 말에도 두서가 없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그래서 논리를 찾기 어렵다. 생각이 복잡하면 행동도 산만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일단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잘 정리해야 목표 설정도, 시간 관리도, 문제 해결도, 아이디어 기획도 잘할 수 있다.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쓸데없는 아이디어를 쓸모있는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그냥 떠오르는 것,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생각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 얼마든지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어떤 문제든 멋지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생각한 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처럼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나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이 책에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생각을 현실화하는 아이디어 기획법, 하루 24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시간 관리 방법, 원하는 말을 체계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목표 설정 방법,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다시 말해 생각 정리만 잘해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생각 정리를 통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삶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해보길 바란다.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면 복잡했던 인생이 슬슬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생각 정리 컨설턴트로서 외교부, 법무부, 삼성, LG, 서울대, 카이스트 등에서 강연과 상담을 통해 수많은 학습자를 만났고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변화와 성과를 직접 목격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당신의 생각 정리를 돕고자 한다. 당신은 그저 이 책 한 권과 펜 한 자루만 준비하면 된다. 당신의 인생은 이 책,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를 읽기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 이제 나와 함께 당신의 생각을 정리할 준비가 되었는가? 제1장. 인생을 바꾸는 생각 정리 스킬 1. 당신도 이제 생각 정리를 잘할 수 있다. 새해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당신의 머릿속은 아마도 각가지 계획과 설계로 가득했을 것이다. 당장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새해에는 책을 많이 읽을 거야. 올해는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글을 올리고 블로그에도 꾸준히 포스팅을 해야지. 상반기에 유튜브에 도전해서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더 나이 먹기 전에 나만의 사업을 해봐야지. 인생을 살면서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쯤은 써보고 싶다. 우리는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결과문들을 만들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을 행동과 결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부터 제대로 한 뒤 계획을 합리적으로 짜야 한다. 그런데 종종 시작부터 병목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질 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이 너무 많아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치고 마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말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의 병목 현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생각 정리 스킬 교육을 하고 있다. 먼저 생각을 잘 정리해서 목표와 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우고 그 다음에는 하루 24시간을 잘 관리해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돕는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빠르게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 역시 함께 생각해 본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내가 없어도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한다. 생각 정리 클래스 온 오프라인 특강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직장인이나 사업가가 많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대학생도 있고 심지어 70, 80대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사람, 책을 쓰려고 준비하는 사람, 강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한 이들이 생각 정리 클래스를 거쳐갔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말도 반납하고 먼 길을 찾아와 수업을 들었다. 그들에게 생각 정리 스킬은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열쇠였던 셈이다. 생각 정리를 잘하면 모든 능력치가 올라간다. 2016년부터 법무연수원에서 초빈 교수를 위축받아 강의를 했다. 법무연수원은 법무, 검찰 공무원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다. 나는 이곳에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사건 요약과 마인드맵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마인드맵을 활용한 생각 정리 스킬 교육을 진행했다. 첫 수업을 참관한 법무연수원 원장님은 모든 신입 및 경력 검사 교육의 1교시에 생각 정리 스킬 수업을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부터는 상섬정자, DS부분 초빈 교수로 모든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기업에서 하는 강의는 직후에 학습자 전체의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매번 1위를 했다. 학습자들은 생각 정리 교육을 통해 일 잘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기술을 얻게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교육 담당자들은 생각 정리 스킬은 신입사원은 물론이고, 전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DS부분 뿐만 아니라 상섬정자 각 부서 및 계열사 교육으로 확대해 전국에서 강의하고 있다. 생각 정리 클래스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 대기업에서도 생각 정리 스킬 교육 요청이 세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직급이든 어떤 직무든 어떤 일을 하든 생각 정리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말과 글과 행동 모두 생각 정리로부터 시작된다. 인생이 잘 풀리는 생각 정리의 힘 그동안 생각 정리 스킬을 배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작가님과 생각 정리 스킬을 만난 뒤 제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정말 행복해졌어요.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작가님은 이름처럼 정말 복덩이에요. 복덩이 나는 지금 거의 모든 활동을 복주한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내 본명은 박주한이다. 대학교 1학년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갓 20살 푸르른 청춘이 시작되는 나이였지만 나는 장례시장에서 시작이 아닌 끝을 직면했다.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은 고민이 시작됐고 홀로 대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다. 가세는 기울대로 기울어 반지하에 살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빗물을 퍼내야 했다. 때로는 고주망태가 된 치개기 창문에 노상방료를 하기도 했다. 대학 시절 내 머리는 항상 삽살개처럼 덥수룩했다. 미용실에 갈 돈 만원이 없는 마당에 새옷은 언감생심이어서 누나옷을 물려받아 입곤 했다. 학자금은 10년 뒤부터 갚는다는 조건으로 약 3천만 원을 전액 대출받고 생활비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근로장학생으로 신청해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가 청소를 하며 살아가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책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 아르바이트 사이 이동할 때나 저녁 시간에 틈나는 대로 책을 읽었다. 걸으면서도 책을 볼 정도였다. 그렇게 3천 권이 넘는 책을 독파했다. 그리고 내 하루의 노력들을 기억하기 위해 날마다 일기를 썼다. 그 일기장에 항상 미래에 이룰 꿈과 목표를 적었다. 나만의 콘텐츠로 작가 되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강연가 되기. 매일 밤 일기를 쓰며 그 모습을 상상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내 인생에도 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복주환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이름을 바꿔서라도 내 인생을 바꾸고 싶었다. 그런데 복주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진짜 복이 나를 찾아왔다. 그때 목표한 대로 정말 강연자이자 작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있으니 말이다. 생각정리 클래스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후기들을 올려주고 있다.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만 배웠을 뿐인데 일도 잘 풀리고 돈도 더 많이 벌리고 인간관계까지 좋아졌어요. 업무 능력이 두세 배 올라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했어요. 우울하고 무기력했는데 생각정리 스킬을 배우고 나서는 상담센터를 다니지 않아도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어요. 발표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해 특전으로 유럽여행을 다녀왔어요. 월 수입이 무려 10배 이상 올랐어요. 공모전에서 천만원 상금을 받았어요. KBS DJ로 방송에 데뷔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려요. 책을 출간하고 난 뒤 베스트셀러 작가와 인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바꿔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천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생각정리를 통해 자기개발을 실천하고 있다. 3천 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하루 2시간씩 운동해 20kg을 감량했으며 그 어렵다는 바디 프로필까지 찍었다. 10년 동안 일기와 강사일지를 써왔고 4권의 책을 변했다. 작심 3일이 되기 쉬운 독서, 운동, 다이어트, 1일 1글쓰기, 책 지필 등의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든 걸 해낼 수 있었냐고 묻지만 내 대답은 간단하다.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면 누구나 생각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고 꿈꾸던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 아마 당신도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책을 펼쳤을 것이다. 어쩌면 생각정리 스킬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왔는지도 모른다. 인생의 변화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이뤄진다. 이 책,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를 통해 당신과 내가 만났다. 나와 그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얻은 생각정리의 복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다. 단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다. 그러니 책을 한 번만 읽지 말고 세 번 이상 읽어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실천에 옮겨보자. 당신의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2. 부자들의 생각, 부자들의 행동 생각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다 보면 종종 기업의 CEO나 크게 성공한 부자들의 요청을 받아 생각정리를 도와주게 된다. 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속도와 의사결정 속도 그리고 실행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젊은 나이에 유통업을 크게 자주 성가한 L대표를 컨설팅할 때의 일이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L대표가 중요한 물건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물건을 가지러 갈지 말지 고민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갖고 오게 할 것이다. 하지만 L대표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택시를 불러서 그 물건만 내게 있는 곳까지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고 기사님에게 정중히 부탁해 줄래요? 그는 택시는 사람이 타는 것이라는 내 고정관념을 깨버렸다. 이날 나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만 택시를 타고 온 독특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 평소에도 고정관념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그의 발상도 독특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것이 더욱더 놀라웠다. 그와 함께 있으면 생각과 실행의 속도에 감탄할 때가 많다. 그는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구체화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 머뭇거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이디어 발상과 동시에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한다. 그리고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다. 그렇게 판일자이면 곧장 조직을 구성해 단톡방을 만든다. 단톡방에서도 바로 만날 날을 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느리다. 반대로 행동이 빠르면 생각이 허술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L대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있게 돌아간다. 생각을 바로바로 행동으로 바꿔내는 것이다. 물론 그의 이런 행동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L대표는 어떻게 이처럼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 그는 어떤 생각을 하는 즉시 머릿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함께할 사람들에게 바로 전화를 한다. 이 행동은 그 사업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생각을 빠르게 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잘 정리된 생각은 좋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빠르고 즉각적인 행동은 L대표의 습관이 되었다. 그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행동해 왔을까? 생각의 속도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행동의 속도. 이것이 L대표의 성공 비결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의 속도만큼 행동의 속도가 빠르다. 1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심사임당의 크리에이터 주원균 대표의 생각 정리를 도와준 적이 있다. 여러 번 만나서 지켜본 그는 행동이 정말 빨랐다. 그는 생각과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은 20%, 행동은 80%의 비율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오전 한두 시간만 생각을 해요. 그때는 정말 딱 생각만 하죠. 그리고 오후에는 행동만 해요. 행동을 해야 할 시간에는 철저히 행동만 하는 거죠. 일주일이라면 하루는 생각만 해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철저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며칠 동안 길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되면 일단 하면서 부딪혀봐야 해요. 저는 일할 때는 자아를 분열해요. 생각하는 자아는 철저히 생각만 하고 행동하는 자아한테는 생각을 멈추게 하고 일만 시키죠. 마치 제모만의 대표와 직원 두 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 최근 컨설팅한 Y 대표의 실행력도 인상적이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인 그는 얼핏 어리고 순해 보이는 20대 젊은이지만 1년 반 만에 70억 원대의 연매출을 올린 외유내강 청년대표다. 성공 비결을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해병대에 입대했어요. 그리고 워터파크 캐리비언베이에서 인명구조요원으로 있었죠. 이후에는 경비보안업체인 세콤에서 3교대 출동 경비로 일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막연하게 언젠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스마트 스토어를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교육을 듣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잘 된 것은 아니에요. 저처럼 두려움 없이 겁 없이 확신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만 이 시장에서 아직껏 버티고 남아있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쭉쭉 추진해 나가는 그는 무엇보다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지만 그의 성공 비결이 실행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진짜 성공 비결은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는 점이다. 한번 생각해 결정을 내렸으면 그는 행동한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다.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드려야 할 교육이 있으면 바로 신청한다. 교육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가서 어떻게든 교육을 잘 받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집중한다. 이처럼 돈과 운을 부르는 사람들은 결심이 서면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 단체 교육인 생각정리 클래스에 참여하고 나서도 그는 1대1로 컨설팅을 받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다. 과제를 주면 바로바로 해냈다. CO 스피치를 준비하던 중에도 내가 미션을 주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녹음해서 답변했다.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잊은 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던 그의 적극적인 자세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나는 그 다음 그에게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1년 반 만에 연매출 70억 원을 넘겼어요. 그 후로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 쓰고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기부도 해왔죠. 20대라 서툰 점도 많고 아직은 어린 대표라 처음 해보는 것들은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조건 행동하는 실행력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이제 생각정리 컨설팅도 받았으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내년 목표는 연매출 100억 원 달성과 글로벌 진출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사고 패턴부터 바꾸자. 성공한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바로 행동력이다. 그리고 행동이 빠른 이유는 생각력, 즉 훈련된 사고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은 행동에도 막힘이 없다. 빠르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 있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 반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비합리적이고 편협하며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어떤 일이 미래의 성공 또는 실패할 확률이 50%라고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패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사고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자신한다. 둘째,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부정적 사고 패턴이 습관화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인식해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 새로운 일을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이 어떤 부정적 사고 패턴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평소 말하는 습관을 잘 관찰해보자.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역시 안 되는구나. 식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일을 줄여나가야 한다. 혹은 할 수 있어. 하면 돼. 일단 해보자 등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자. 부정적인 생각을 합리적으로 반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일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것처럼 느껴진다면 왜 안 된다는 거지? 정말 안 될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등 질문은 던져보는 것이다. 그렇게 성공시킬 수 있는 가설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면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커서 행동하기를 망설인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두려움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갖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우리가 두려울 때 느끼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한다. 즉, 캄캄한 곳에 혼자 있을 때, 무서운 동물이 앞에 있을 때, 수술을 앞뒀을 때, 현재를 변화시킬 목표를 세워야 할 때 모두 똑같이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두려움은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의 정보를 알려준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그저 하나의 정보로 대할 수 있다면, 지금 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은 준비와 지식을 통해서도 감소시킬 수 있다. 길이 보이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두려움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된다. 어딘가를 처음 갈 때 무작정 나서지 않고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보며 길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커진다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보자. 이 책을 차근차근 읽으며, 머릿속 생각들을 잘 정리해보고 실행에 옮겨보자.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어느새 용기와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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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